아 아 네 좋은 아침이구요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아직 얼굴은 부어있습니다 첫번째! 주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제 차례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으로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따가 주세요 아까 드레스 입고 나왔고 하얀색 드레스 걸어 나왔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냥 반해버렸어요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계속 주희 보경에서 널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요 표정이 오니까 너무 예뻐서 약간 빠르게 보고 예뻐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으로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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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촬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내추럴한 느낌이지 않나요? 화장도 저번에 입이었는데 입제품보다도 거의 안 해가지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요?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요?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요? 첫번째! 여러가지구 뒤돌아볼게요 네이티가 살짝 뒤돌아볼게요 위! 어 어 어 오케 оло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번째 착장으로 활용해봤습니다. 짜잔! 두번째 착장은 랜시랑 저랑 프로다조 펜슬이라고 제일 좋아하는 애교살 펜슬도 촬영하는데요. 랜시 기다리고 같이 뷰 촬영을 하겠습니다. 쭈욱더 비추 너랑 그릴들 쉴 잔어 혈액전 추석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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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팀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쥐과 함께 다가서 통으로 와서 제 작품 2개 마무리하고 2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 분들 그리고 호프스플이 편집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새로 나오는 제 쿠션반 그리고 호프스플이 편집들의 아름다운 구호 넌 이렇게 편집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쭉 예쁜 스쿨에서 어떤 제품을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프론타즈 펜슬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 로지 디루스, 로지 디루스. 저는 사실 다 좋아해요. 근데 저는 쉐딩은 진짜 제일 많이 산 것 같긴 해요. 이쁜데?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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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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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